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업체일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친환경 생활 지원 센터고요 녹색 제품과 환경 마크에 대해서 국민들께 홍보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친환경 마크를 홍보하는 그런 곳이군요 바로 이 마크인가요? 네 이거 친환경 마크 환경 표지 인증이고요 일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고요 환경성 같은 경우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서 생산한 제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을 줄이면 저희도 굉장히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제품이 있을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제품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곳에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일단 녹색 제품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주방 아니면 욕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마트나 이런 데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 동네 생협이나 이런 데서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 마크 이렇게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런 마크나 이렇게 있는 마크들을 이렇게 친환경 마크가 나와 있군요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우리 유해물질도 줄어들고 그래서 몸에도 뭐 다 해롭지 않고 그리고 다시 이것들이 폐기됐을 때 지구나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또 생산하는 분들께서도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저희 안전도 잡을 수 있고 또 건강도 또 환경까지 모든 걸 잡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